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예배사역연구소와 함께 오는 7월 5일부터 8주 동안 예배자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예배와 공동체, 삶의 초점을 맞춘 강의가 진행되며 찬양과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청년회 전국연합회 측은 청년들이 교단을 초월해 서로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회복되도록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